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여기는 포항인데 흥토부랑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PC방에 놀러갈 겸 먹방도 찍을 겸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거 있네 자 여러분들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주문하기 누르고요 많이 나왔어요 먹을게 일단은 뭐 되는대로 할게요 김치 만두 김치 포장 만두 만두 하나 먹어줘야지 그리고 피자 맛있겠다 피자 넣어주고 라면이 봉지 라면 먹어야지 어? 떡? 만두? 아 고민되는데? 만두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떡라면 그 다음에 음 치즈 스틱 그리고 닭도 먹어줘야죠 안심삼강정 그 다음에 밥은 낙지 난 낙지 음료수 시켜줘야죠 음료수 시켜줘야죠 시원하게 하나 마셔줘야 되니깐요 아 아이씨 며컴 뭐 이정도면 됐는거 같아요 많이 시켰거든요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주문시 요청사항 이거도 써줘야지 주문을 완료했고요 이제 주문하기 전에 게임하기는 좀 그렇고 밥이 오니까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참이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다 나왔거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티슈도 물티슈 주는데 잘 못 봤는데 센스 있네 자리마다 물티슈 다 하나씩 있어요 음식을 안 시켜도 자 일단 라면부터 뿌니까 라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어우 뜨거워 라면 뜨겁네요 라면 뜨겁네요 라면 뜨겁네요 라면 뜨겁네요 자 여러분 단무지도 있어요 단무지 떡라면이거든요 떡사리도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두 먹어야지 만두를 또 라면이랑 같이 쓸까 해가지고 그리고 닭강정 이걸로 한번 먹어볼까요? 피자예요 피자 이거 맛있는데 그리고 치즈스틱 먹어볼게요 치즈스틱 좀 늘어나진 않네 원래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나야 되는데 맛있는데 그리고 볶음밥 먹어볼게요 볶음밥 막집볶음밥인데 음 아 냉동치고 괜찮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응? 갔다올저기가. 음. 응. 갔다올저기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음. 라면이 맛있어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흥토부랑 롤 좀 하다가 집에 갈 거거든요 아우 뭐 근데 여기 피시방 음식도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역시 근데 피시방에서 이렇게 탁 한 번씩 먹으면 또 이 감성이 있어 맛있어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어 어 라면 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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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